저 세 분이 원하는 남자를 선택해 팀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나머지가 저하고 팀이 되는 거예요? 자신감을 복두다주고 유닥터로 활동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선택 못 받으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아 정신 개정 제가 또 자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유닥! 아 닥터예요 닥터 나머지 채워! 하나 둘 하나 둘 아 기빨려 정종국 제가 할게요 야 정신 바짝 차려라 기억 나시죠?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음파운드 마셔보자 윤시윤씨요 윤시윤하고 지석진 나이스! 지석진 투입! 저 세 명은 진짜 그럴싸한데 가자! 이거 또 차고 지석진 투입! 고음파운드 마셔드! 지석진 투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